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자율주행차를 택시 영업에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혀 이른바 무인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우버는 이달부터 미국 피치버그에서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버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당분간은 기사를 운전석에 탑승시킬 계획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가 본격화되면 현재 150만 명의 우버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래비스 갈라닉 우버 최고 경영자는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말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